최수종 하이라 최악의 궁합 너희는 1년 안에 이혼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부부가 된 최수종 장로와 하이라 권사의 인생 이야기 사랑이란 지몬데스카 사랑의 비극이란 없다 단지 사랑이 없는 곳에서만 비극이 있을 뿐이다 최수종의 사랑주의부 반박불가 이 시대 최고의 사랑꾼 국민 남편 최수종 이로가 될 수는 없어를 찾아온 모든 남자의 공공의 적 최수종 제가 바로 살림남인데 당뇨위험 치사랑의 달달함을 과시하는 최수종 부부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최수종 하이라 부부 1987년 젊음의 행진 투 MC 이후로 최수종 씨한테 편하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세월 시도 때도 없이 애틋한 두 분 달달한 과다 분비가 걱정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을수록 사랑이 더 도단한다 수종복음 4장 86절 사랑꾼 최수종의 명언 화가 나면 참고 조금 눌러놓는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사소한 것도 하이라 씨가 먼저 얘기한다 최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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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기독교 하이라 종교 불교 사실 저 궁합이라는 게 저희도 봤었잖아요 놀라운 점쟁이의 사주 최수종 하이라 최악의 궁합 너희는 1년 안에 이혼할 거다 무속인 왈 너희가 이혼 하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무속인의 말과는 상반되게 최고의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최수종 하이라 그 무속인 점쟁이는 반드시 손에 장을 지지길 바랍니다 풋풋한 시절의 최수종 하이라 최수종 하이라의 약혼식 그리고 장안의 화제였던 결혼식 신행전에도 깔맞춤 젊은 시절의 순배 커플 최고의 국민 아내 하이라 최고의 국민 남편 최수종 이렇게 갑자기 사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살림남2에서 노지훈, 이은혜 부부가 점쟁이를 찾아가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0월 30일 방송된 KBS ETV 살림만한 남자들 시즌2에서는 노지훈이 계속된 악재의 사주를 보러 갔는데요 노지훈은 아내 이은혜씨와 함께 한 점집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 사주를 듣자마자 펜을 던진 무속인 둘이 어떻게 결혼한 거냐 둘 사이에는 부부 궁합이 없었다 은혜씨는 평범하게 살기 힘든 사주다 은혜씨 사주가 남자다 칼든 장군이다 둘은 늦게 만나야 하는 사주다 집안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수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훈씨 사주가 나무인데 은혜씨 사주는 불이 7개다 캘리포니아 태양처럼 타죽기 일보 직전인 태양이다 은혜씨를 말리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며 친정엄마가 2,3개월 계시면 더 못 버티실 것 같다 아들은 금사주다 태양이 나무와 금을 태우고 녹인다 강한 기운을 이완시켜주려면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이고 강한 기운을 소멸시켜야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무속인은 물과 파란색을 더 가까이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보이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본 최수종은 우리도 궁합을 받는데 결혼하면 1년 안에 이혼한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부부에게 거짓 이혼을 한 무속인 점쟁이는 반드시 손에 장을 지지길 바랍니다 노지훈 이혼의 부부도 점쟁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최수종 하이로와 같이 최고의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점쟁이 말과는 정반대로 최수종 부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족이 됐습니다 그 가족은 최수종 장로, 하이라 권사, 매형인 조아문 목사, 누님인 최지원 사모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하이라의 신앙의 문제 하이라 신앙 이야기 방황 후 15년 만에 교회로 돌아온 하이라씨 그 이유는 하이라씨는 원래 불교신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만계 화교에 있기에 현관 입구에 관음보살상이 서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독교인인 지금의 남편 최수종 씨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남편을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나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직분을 맡은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고 나가지 않았으며 하이라씨는 어찌 믿음이 크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다시는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는 대신 친정어머니와 절에 다녔으며 오래전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위해 천도제도 지내고 네이번에 유산 끝에 오던 첫아이를 위해 절에 가서 백일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최수종 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종 씨는 하이라 씨를 15년이나 기다려주며 기도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최수종 장로의 인격이 천사같은 수주임을 느낍니다 15년이나 교회를 떠났던 그녀가 교회를 다시 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잠이 들거나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또 가위 눌림도 심했다고 하는데요 심할 때는 귀신이 낮에도 따라다녔고 밤에 잘 때도 무서워서 불을 쳐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이게 세수도 눈을 뜨고 했으며 심지어 비눗물에 눈이 메워도 감을 수 없었고 상가집을 다녀오면 꿈에 귀신들이 더 나타났다 무당도 찾아가고 부족도 붙였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던 2008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동생이 엄마가 반대해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으며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교회에 다시 가겠다고 말한 뒤 그 주에 수요예배부터 곧바로 출석했는데요 그런데 수요예배 처음 나갔는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위 눌린 적이 없고 귀신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이라씨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후 그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설교 말씀이 다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았으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들면서 계속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이라씨는 권사가 되었고 남편 최수종씨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최수종 하이라씨의 선한 영향력 최수종 하이라 2억원대 기부 하이라 유튜브 1주년 총수익금 기부합니다 최수종 하이라 유튜브 수익금 전액기부 하이라가 유튜브 수익금을 기부했는데요 하이라는 11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하이라이트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1주년 총수익금 화상재단에 기부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나눔 기부 한림 화상재단 화상화나 여러분 덕분에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하이라의 밝은 얼굴과 함께 1주년 총수익금 기부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하이라는 지난해 개인 유튜브 채널을 론칭해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수종 장로님과 하이라 권사님의 가족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크리찬 튜브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룡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